그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 저도 또 촉신이잖아요. 촉신. 아, 진짜? 충금이에요. 진짜요? 집에 가, 집에 가. 아니, 나 생각도 못했어. 아니야, 나 진짜 생각도 못했어. 그린이냐, 레드냐, 분장이냐. 제발. 분장 갑니까? 이거 무조건이야. 국결이나요? 보여주세요. 제발, 분장. 5명! 왜 없어? 가자. 없어. 긁자. 아니, 왜 없어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셋으면 안 됐었어. 너무 비싸.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을 거야. 오, 대박, 진짜야. 5만원 이상이라서 사인해 주셔야 돼요. 5만원 이상이야?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고객님. 아, 잠깐만, 10만원도 안 넘어가서 거스트 상자가 나와요. 첫 고객이엑니다. 저거 뭐야? 소주예요? 아니, 소주 아니에요. 아니, 새끼로. 아, 봉치! 분장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직접 좀 해주시거라 합니다. 나래 씨가. 분장해? 이게 뭐야, 둥둑해산하고 분장해. 야, 귀엽다. 아, 귀엽네. 펄났다, 펄났다. 소개합니다. 새살이 솔솔, 시스턴! 짠! 깔끔해, 깔끔해. 아, 되었어. 정동남 존이죠. 야, 잠깐만. 야, 귀여워. 여기 분장 중이죠? 방탄회 씨예요. 야, 역시 방탄회. 귀여워. 이게 뭐가 귀여워. 우와, 귀엽네. 귀여운데? 너무 괜찮아서 그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솔빈 씨 본 이후에 가장 호감이야 지금. 진짜로. 매력 폭발이다, 정말. 귀여운데? 너무 매력스럽다. 그리고 저... 아, 근데 솔빈 씨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린다고요? 네, 3의 눈을 그렸어, 제 3의 눈. 아, 3의 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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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